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제가 가폴레온빵집에서 수요미식회에 나온 사라닭빵 고소한 맛 산뜻한 맛 사왔습니다 이걸 먹어볼게요 제가 여러 번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고양이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양해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방송을 켜고 한거라 켜봤습니다 이건 커피 이렇게 날파리가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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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부드러워 고소해 제가 우유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우유 먹으면 배가 좀 아파가지고 커피로 커피로 너무 맛있어요 더 맛있을때 아이스 너무 맛있어 무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이건 산뜻한 맛 오 이거는 계란이 많이 들어가 있어 계란이 노랜 맛있어 맛있어 이게 고소한 맛인가 헷갈래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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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바삭하고 고고기 봉순이가 빵을 먹고 있어요 Picciccicc 고춧가루 죄송해요 고향을 때문에 잘 먹었습니다